자, 여러분 거기 196쪽입니다. 등기인청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즘 시험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등기필 정보가 단일 문제로 나온 게 12년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한번 등기필 정보 있죠?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는 거하고 받는 거 해갖고 재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한 줄로 비쳤는데, 그래서 요즘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각종 권리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참고적으로 검인제도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간명 있죠? 그런 몇 가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론상에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서면, 한마디로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뭐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을이 뭐예요? 갑한테 잔금 주고, 갑한테 등기서류 받고, 파는 사람 의무자하고, 사는 사람 권리자고 등기를 하는데, 일단 뭘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신청서 플러스 뭐가 있어요? 첨부서면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니, 첨부서면. 다른 말로 뭐예요? 첨부정보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형태적으로 뭐예요?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직접 등기에서 가서 하는 방문 신청이 있고, 컴퓨터에 사용자 등록을 마치고, 컴퓨터에서 뭐예요? 컴퓨터로 하는 거 있죠? 컴퓨터로 하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서는 뭐예요? 이렇게 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신청서.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는 베이지에 거기, 199쪽에 거기, 매매를 잊었는 게 신청 양식,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신청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기에 부동산 사고자 팔고자 하는 분, 여기는 지금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등기 원인, 그래서 원인 거기 써 있죠? 자, 원인과 날짜. 2020년 12월 10일 날 매매를 해서 등기 목적 이전 등기고, 파는 사람,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누구라고? 거기, 자, 김세원이죠? 김세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있죠? 이름은 김세원. 그래서 김세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뭐예요? 주소지하고, 그죠?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그 다음에 보통 이 김세원 씨는 인감도장을 여기 앞면에 찍을 수 있고, 뒷면에 찍을 수 있는데, 의무자는 항상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뭐예요? 서명제도가 지금 대체적으로 서명제도가 나와서 이용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일단 무슨 제도를 많이 이용해요? 인감도장 찍어요. 인감도장 찍어요.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고, 김두석이라고 할 수 있죠? 김두석, 김두석이고, 그죠?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자, 이 김두덕 씨는 권리자니까, 아무도장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 신청서 작성하고, 두 사람의 매매계약을 작성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걸 첨부해요. 자, 우리가 이걸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두 사람이 만약에 무슨 능기를 맞히면, 이전등기를 만약에 맞췄다고 치지 않죠?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죠?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쓰려면, 의리라고 쓰려면, 여기 뭐예요? 원인행위가 뭔가? 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갑에서 의로 이전등기가 된 원인행위가 원인이 매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계약서를, 이런 뭐예요? 무슨 계약서를? 이 매매계약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란 등기 뭐예요? 원인. 등기원인 뭐예요? 증명정보다, 등기원인 증명정보다, 아니면 뭐라고? 등기원인 정보, 이렇게도 얘기해요. 등기원인 정보, 등기원인 증명서, 증명정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등기, 등기원인 되는 행위다, 아니면, 원인은 원인된 등기원인이다, 아니면. 등기원인 정보다, 아니면. 그러면, 이 등기원인 정보가 매매계약서일 수 있고, 원인은 매매인데, 얘가 등기는 안해지면, 우리 갑을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판결서가 원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등기원인 정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김세원씨는, 만약에 뭐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김세원씨고, 자, 누가 이거? 김두둑씨다, 아니면. 자, 그러면 김세원씨는, 자, 신축건물 짓고, 바다 매립하고, 보존등기 맞췄으면, 등기수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를 맞췄다는,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자,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페이지에, 자, 여러분, 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여러분, 그 225페이지를 보세요. 225페이지를 보시면, 자, 등기를 맞추면,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이 등기 정보를, 왜? 그런데 등기필 정보, 등기관리통지서라고 되어 있죠? 이 등기관리통지서는 본인이 안 가고, 채권자 대의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직권보존등기 했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등기한 것은 등기관리통지서로 보내준다고 표현해요. 직접 등기세가 안 왔으니까, 그건 차차 설명할 거예요. 이 등기비정보,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옛날로 따지면, 진문서예요. 이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여기 이제, 그 박스에, 권리자가 긴갑통기고, 하나, 둘, 셋, 넷,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줄치시고, 고유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비착구진성 거기, 스티커티가 보면,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어요. 이 세 가지 번호를 어디에다가, 신청서 뒷면 몇 쪽, 다시 앞으로 2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거기, 자, 그, 자, 200페이지에, 자, 그 첨부설면 바로 위에, 의무자의 등기빌정보라는 란이 있어요. 의무자의 등기빌정보, 중간쯤에, 그럼 거기, 고유번호하고 의무자 이름 쓰고,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고유번호, 비밀번호, 일련번호, 이 세 가지 번호를, 그 등기빌정보에서 있죠? 여기서 이제 봐서 어디에다가,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신청서 뒷면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누구는, 이 등기의무자는,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자, 등기를 마치면, 권리자가 받을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김두석 씨가 받는 것은 등기빌정보고, 이 등기빌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김두석 씨가 의무자가 되면, 누구처럼, 김세원 씨처럼, 남한테 팔 때는, 갖고 있는 등기빌정보로 번호 3개를, 자, 뭐예요? 비밀번호 있죠? 번호, 이 번호 뭐예요? 번호 몇 개를? 이 번호 3개를 어디에 적어야 돼요? 자, 신청서 뒷면에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의무자는 등기빌정보를 제출하게끔 되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집값이 워낙 요새, 자, 수도권은 뭐예요? 10억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의,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갑이란 사람의 뭐예요? 등기의무자이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의사를 알고 싶어요, 의사. 이 사람이 집을 팔 의사가 있는가? 절대 그러면, 등기관은? 절대 뭐라고?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조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기관은 한마디로 형식적 심사, 서류만 심사하는 사람이니까, 직접 뭐예요? 이 개인을 불러다가 조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출한 뭐예요? 서류를 가지고 의사를 파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형식적 심사가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형식적 심사니까, 심사니까, 당연히, 형식적 심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항상 등기서에 내는 것은 누가 낸다? 의무자만이 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김세원 씨는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인감도장이 진짜 본인께 맞는가 해서, 어디에 주민센터 가서, 인감류명을 떠다가, 인감류명을 제출해서, 그래서 여기 인감류명에서 있는 이 도장하고, 이 도장하고 같은가? 등기관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가 뭐예요? 진짜 등기다.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이 등기의 진정성, 진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등기필 정보, 의무자의 뭐라고? 의무자의 이 등기필 정보가, 자, 그 다음에 뭘 내라고? 인감류명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의무자만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자, 201페이지에 거기, 그 쌍가로서 한 번에, 그 거민계약서 있죠? 도대체 거민계약서, 이제 작년 나왔기 때문에, 한 십몇 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나으려면, 10년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보자는 게, 도대체 거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민. 자, 거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 가빈한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어요. 다운계약서를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실거래요금액이, 자, 100만 원이면, 그 밑에 있죠? 자, 보통 옛날에 보통 한, 자, 한 60% 정도 해서, 이 공시가로 이렇게 딱 써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조세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당연히 뭐 했어요? 조세수입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는, 이 거민제들을 만들었어요. 이 거민제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예요? 자,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서 가져와서 뭐예요? 뭘 받아가라고. 거민을 받아가라. 그래서 이 계약서 오른쪽 여기 있죠? 도장 찍고. 여기다 이제 뭐예요? 날짜 쓰고 있죠? 그래, 거민제도예요. 거민은. 자, 검사 받고 도장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검사. 거민제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운계약서 쓰는 거예요. 자, 2000 몇 년도, 2006년 1월 2일부터는, 자, 실거래금액으로 한 예대니까, 거민받지 말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거래신고검표증을 받아라. 그런 제도로 발달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도 거민제도는 살아있어요. 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 낼 때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지. 만약에 판결 받았으면, 자, 우리가, 개판소의는, 개판소의는 뭘 받는다? 거민받는다. 개판. 개판소의는 뭘 받는다고? 거미를 받아야 된다. 아니게. 그래서 계약에 의한, 계약에 의한, 뭐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런 게 있죠? 거미받으라. 아니게. 그래서 계약, 뭐가 건물에 계약, 계약만 맺으면, 자, 양도당 보 있죠? 그 다음에, 자, 신탁계약 있죠? 신탁. 자, 그래서 일단, 계약이란 단어, 자, 계약만, 계약만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거미를 받는다. 약정 있죠? 특약, 그게 다 계약이에요. 쉽게 얘기해. 개판소의 거미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과 우리 매매 계약을 만약에 맞았을 때, 등기 원인은 있죠?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은, 자, 등기 원인은 매매예요. 매매 단지. 자, 근데 등기 뭐라고? 원인 증서 있죠? 등기 원인 증서는, 자, 원인 증서. 이 등기 원인서는, 자, 매매 계약을 못하고 두 사람이, 매매 계약서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자,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라는 게이고, 여기는 뭐예요? 판결서예요. 갑이 등기를 안 해줘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뭐예요? 공동인청이고, 이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 전쟁이 하는 거예요. 자, 등기 속하기 전에, 자, 구청 들려갖고, 시청 들려갖고,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요. 자, 이건 뭘 받아야 된다? 거민 받아야 돼. 어디에다가? 판결서예요. 그래서 꼭 거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원칙은 거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토지 거래 허가서 첨부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란 1번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등기 원인의 거미를 받아, 거민 계약 제출하거나, 따라서, 매매, 증여, 그한, 신탁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공유물 분할 협의서 있죠? 그래요. 명의신탁약정공유물 분할 협의 있죠? 양도담보계약서. 이게 이런 경우에,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받아야 된다. 이게, 약정계약서니까, 다 받아야 된다. 약정서 계약이니까, 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였죠? 분양계약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거기에 속지 말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네가 뭐하고, 그 건물 뭐예요? 건물 대장 만들고, 그래요. 보존등기 마시고, 나한테 이존등기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계약이 중요하다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니은번에, 이 경우, 등기 원인 서면이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휴력 있는 조서일 때도, 검의를 받아야 된다. 판결서에도 꼭, 개판소의, 개판소의, 검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등기 의무자의 권리관한 등기별 정보 나오죠? 등기별 정보 나와요. 그래서 제공 이유가,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별 정보는 등기가 완료될 경우에, 등기에서 해서 누구한테, 신청인, 신청인 등기 누구예요? 신청인 중에서, 권리자한테, 겨보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이다. 등기별 정보는 등기 완료 후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에서 해서 겨보받지만, 등기 신청인서에는 누가, 의무자가,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아요. 낼 때는 누가 낸다는 얘기니까, 의무자가 등기에서 제공한다. 의무자가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공한다. 그러면 2번,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무자의, 진위의, 신청 의무를 확인해서, 부실 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등기별 정보나, 인간명은, 자, 이 의무자의 뭐예요?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등기별 정보는 누가, 의무자 만이 제출하니까, 만약에 아까, 유증이나, 유증이나 뭐예요? 사인증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자, 제출을 꼭 해야 된다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오기, 쌍가르 3번에, 자, 1번, 등기별 정보는, 의무자가 본인 증의, 즉, 본인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자가 단두로 신청할 경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단독 신청이 그렇죠? 단독 신청. 자, 근데 오기 출시세예요. 다만, 자, 유증이 안 이전등기, 권리변경, 포괄신계난 등기 신청 있죠? 공동이므로, 등기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권리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권리변경 등기는, 자, 우리가, 자, 논에다가 집을 줘서, 답이 대가 됐어요. 그건 뭐예요? 부동산 표시변경이니까, 당연히 단독이 맞아요. 근데,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뭐예요? 1억입니다. 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에요. 자,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러면, 자, 누구하고 소유권자 갑하고, 자, 권리자 을하고 뭐예요? 재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재계약을 맺어요? 갑이 을한테, 5천만 더 빌리자 해서, 5천을 더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액이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 됐죠? 그 등기부에 써있는, 자,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한 권리사항 중에서, 채권액, 이 채무자 표시, 이 존속기간, 그죠? 자, 이 중에서, 뭐만, 채권액만 후반적으로, 재계약에 해서 얼마가 됐어요?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뭐예요? 을이 갑한테 돈을 5천원 더 빌려 했으니까, 두 사람이 재계한 거니까, 자, 공동위청으로,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에 변경하는 게 해요. 원인을 재계하고 이어서, 얼마로? 1억 5천만으로 바꾼다. 이게 공동위청이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니까, 의무자가 됐죠?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하니까, 인간명도 제공하라 하니까, 수익권자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유증이야, 유증국이 출시돼요. 다만, 유증이야는 잊었는 게, 권리변경, 포괄신계인의 등기인청 있죠? 다 공동위니까, 뭘 제공한다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00표인지 인간명 나오는데, 인간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명도,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누가, 이,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 김세훈이 등기세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를, 김두성한테 잊었는 게 제출했죠?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얘도 또 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잊었는 게 맞췄어요. 얘는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도 받고, 자, 모두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그럼 얘가 이제 의무자가 됐으니까, 소유권자죠?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간명도 내요. 뭐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김두식이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1번, 저당권 설정된 게,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자, 돈 빌리고요, 저당권 등기 할 때는, 이 김두식은, 두 가지 다 내야 돼요. 왜? 소유권자니까. 의무자서 내는 등기필 정보, 또 의무자면서 또 뭐니까, 소유권자니까, 다 제출해야 된다. 뭐까지? 인간명까지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자죠? 얘는 등기세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자, 이걸 갖고 있다가, 얘 병이 뭐예요? 말소등기 하거나. 이 병이 뭐라고? 이전등기 하죠? 그 말소등기나 이전등기 할 때는,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걸 분실했어요. 이걸 분실했으면, 등기관한테 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건, 등기빌 정보하고 인간명인데, 등기빌 정보하고 인간명인데, 이 점을 할 수 없이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모르는 애라는 게 이거. 인간명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자, 206페이지에 있죠? 그래요. 거기 3번, 자, 출시세, 뭐라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빌 정보를 모여서 분실해서, 출소 확인 정보 공정부분 있죠? 그건 차차 배울 것이고, 그건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등기빌 정보를 분실했으면, 뭘 꼭 내야 된다.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빌 정보를 내야 된다. 그렇게 이해 좀 해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07페이지 있죠? 207페이지, 자, 등기인청에 제출할 인간명,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고, 이제 한 번 더, 요새 안 나왔던 게, 거기 6번이에요. 자, 이게 혹시 모르니까, 줄채였습니다. 뭐라고? 인간률 제출할 자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천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날이라는 뜻을, 뭐예요? 재외공간,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공간 있죠? 뭘 받으면서, 인증 동그라미 치고, 인증을 받으면서, 가름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살았을 때, 자, 등록지 있죠? 등록지 증명서 내라, 그랬는데, 등록지, 그 등록지 인간명 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우습게 얘기해요, 못 들어오니까, 그 재외공간, 우리나라 재외공간 가서, 자, 본인 여부 인증만 받으면,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넘기세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쭉 넘기시고, 이제, 뭘 보시냐면, 자, 몇 쪽에, 215쪽에, 등기인청의, 접수등에 관한 절차 얘기입니다. 접수등에 관한 절차,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신청서하고, 뭘 내면, 첨부서면을 내면, 자, 등기관은 뭘 받아야 돼요? 등기관은, 자, 등기관은, 이, 서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절대 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받는다. 자, 이렇게 무조건, 뭘 받으라고, 접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 받습니다. 무조건 접수 받으라. 무조건 접수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심사를 해요. 심사한다, 심사. 자, 우리 심사를 아까도 봤죠? 무슨 심사라고? 형식적, 서류만 심사해요. 형식적, 심사다. 서류만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다. 그러나, 만약에 서류를 심사하고, 뭐예요? 심사하고, 자, 서류가 뭐예요? 서류가 완비가 되면, 완비가 되면 뭐예요? 완비가 되면, 뭐한다는 얘기예요?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해요. 서류가 완비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얘기죠. 뭐하면,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각하를 해요, 각하. 그래서 우리가 각하 사유가, 등기법 매초에, 29조 있죠? 등기법 29조에, 몇 개가 있어요? 11개가 있다, 11개. 각하 사유 11개가 있다, 그래서 1호가, 관할 위반 등기예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자, 3호부터 뭐라고, 3호부터 뭐예요? 몇 가지가 있어, 이제? 10, 11개 있죠? 11호까지, 11개가 있어요, 11개가. 그래서 여기, 자, 218페이지, 3호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할 거 있죠? 권한이 없는 자가, 무권대리인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청인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냐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등기소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그 4호에 위반한 거예요, 법 위반한 거,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2호 있죠? 사건 2호, 11개 중에서, 매트 5, 2호가 중요해요. 관할 위반 등기하고, 2호, 이게 바로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거기, 210회 페이지 있죠? 보충,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하시고, 그 내용을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뭐예요? 거기 기억에 보면, 이걸 쭉 이해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고, 이거를 이제 몇 번씩,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아,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거기 보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예컨대 뭐예요? 아까 그랬죠? 바다 밑에 땅은 뭐예요? 바다 아래 땅은 땅이 아니에요. 터널 결항 있죠? 이런 거. 구조상, 복도와 계단 같은 거, 이런 게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게. 권리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 동산질권, 점유권은 등기 대상이 안 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있죠? 특약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일단 우리가 물건인 뭐예요? 이전 등기나 지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절대 뭐라고? 종된 권리인 뭐예요? 종된 권리는, 자,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자, 종된 권리, 예컨대, 전세권은,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된 권리 지상권을 뭐예요? 주상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특약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이에요. 아파트는 구분건물과 땅 사용, 구분건물 전유분과 내가 땅의 사용권은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처분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인지 뭐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니까 부일용, 이렇게 나중에 유세, 뭐라고? 부일용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부일용 부동산 일부의 무슨 물건은 부동산 일부의 용의 물건 등기를 할 수 없다.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기는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 나오죠?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안 된다고 보존 등기하고 그죠? 상속 등기 왜?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가 하나니까 보존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부 여러 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안 하고 전체 하라는 게 상속 등기 마찬가지예요. 네 것만 상속 등기 안 하겠다니까. 네 것만 해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보상 없다. 이게 외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세 가지가 뭔데? 지효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같이 자 같이 수반성이 있어요. 그 요역지 지효권 잊는 기라는 건 없어요. 잊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자 구분건물은 뭐예요? 전유분은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 어디에 미흔번에 저당권을 피담버채권과 분리하면 안 되고 농지 저당권 든 게 안 되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일부 지분만에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든 게 안 되고 관공소가 촉탁으로 할 것을 가압류 가처분에 신청하면 안 되고 이미 보존된 게 다시 보존 등기 있죠? 이거 여러분 거기 기억부터 치에서 빼놓고 필요 없어요. 명백히 단계 법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 하면 안 되니까 지흐까지라도 있죠? 이거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자 넘겨 보시면 뭐예요? 치아는 18대 이후에 작년도 안 나오고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에 222페이지에 등기 완료의 절차 그래서 이 권리자에게 등기빌 정보를 겨부한다. 권리자한테 등기빌 정보 겨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기록하고 뭐예요? 기록하고 식별보를 표시하면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자 한마디로 지방번호한테 부여받은 아이디 같은 거 있죠? 번호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돼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를 신청한 권리자한테 이렇게 뭐예요? 등기 권리자한테 뭘 겨부한다는 얘기예요? 권리자한테 한마디로 등기부서의 보존등기 값 잊었는기를 이런 식으로 명의가 올라간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빌 정보를 겨부해요. 등기빌 정보를 겨부한다. 권리자한테 그죠? 권리자가 이걸 갖고 있다가 이제 권리자가 뭐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이제 뭐예요? 등기소에 그 번호 세 개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디에 대장소관청에 대장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대장소관청에 뭘 보낸다는 얘기예요? 등기발료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변경 사실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한다? 통지를 한다. 변경 사실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 통제해서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이 바뀌면 자 대장도 뭐예요? 바꾸라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 이 등기빌정보통지 자 장년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는 절대 뭐예요? 이 등기빌정보는 관공서에는 안져요. 그게 장년시험이에요. 왜 관공서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 뭐예요? 자 부정산 투기를 하거나 부실등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관공서는 등기빌정보를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장년시험에 절대 관공서는 뭐한다고? 받지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어디에 자 쭉 넘기셔가지고 자 어디 보시냐면 자 대장소관청에 있죠? 대장소관청에 자 여러분 226쪽 있죠? 거기 쌍가루권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살통이 그걸 조그맣게 하나 별피합니다. 조그맣게 별피하시고 1번이 그렇게 쓰여있죠? 등기관은 다음에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는 뭐예요? 지속소관청에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된다. 그래서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렇게 쓰여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뀐 걸 알려줘야 되니까 다음 중 아닌 것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 같은 거 있죠? 그건 대장소관청에 알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권이 갑에서 율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1번 누가 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꾸면 율로 바뀌죠?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보내줘서 이 대장의 소유권도 갑에서 율로 바꾸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소지가 서울에서 뭐예요? 서울에서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거제도로 바뀌었다 아니 뭐예요? 아니면 자 예컨대 뭐예요? 대조로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청조로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이 주소지도 왜 땅은 충청도에 있고 이 땅은 충청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충청도에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주소지가 서울 뭐예요? 서울에서 고양시로 아니면 수원 뭐예요? 영통구 영통동으로 바뀌었으면 자 주소지가 바뀐 걸 보내줘야 돼요. 왜 충청도의 관청에서는 이제 서울로 보내지 않고 어디에 영통동으로 뭐예요? 재산세내라고 고지서 보내주려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마치면 보내줘라. 하여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보내줘라. 아닌 것 하게 되면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방 같은 것은 대장의 기록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쪽에서는 뭐만 중요해요? 이 각하사유 있죠? 이 2호 각하사유만 이것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 등기필 자 단독이냐 공동이냐 있죠? 그 다음에 신청적격 있죠? 그런 내용이 중요해요. 자 다만 첨부서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뭐 할 때 자 심화정 할 때 조금 더 이것보다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전자신청은 잘 안 나오는데 다음에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등기 절차 강론을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